제가 일단 알려드리는 방식이 인플루언서 아니구요 잘생겼다 아니구요 이쁘다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제가 이제 쇼핑몰 처음 할 때의 컨디션 안녕하세요 여성우리 쇼핑몰 준비 중에 오크트림 영상을 보게 돼서 현재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여성우리 쇼핑몰 컨셉은 오피스룩 하객룩 스타일이고 오크트림 영상 보고 스마트스토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쪽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품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네이버 광고를 시작해야 하는건지 유입수나 이런건 어떻게 늘리는건가요 두번째 자사몰 말고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해서 플랫폼 확장해도 괜찮은지 세번째 밑에 글에서 봤는데 여성우리 쇼핑몰 컨셉이 정해졌는데 남자 옷도 올리면 안좋은 영향이 있을지 배송 외주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봅니다 등등등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거는 처음에 상품수가 많지 않더라도 네이버 광고를 해야하는지 이런것들을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답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쇼핑검색광고나 네이버 광고는요 상품수랑 관계없이 일단 등록하면은 무조건 돌려야한다 물론 이게 어떻게 CPC를 얼마로 돌리는가 이것들은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CPC를 너무 비싸지 않게 한 기본 정도로 해서 무조건 돌리는거는 맞습니다 자사몰 말고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해서 플랫폼부터 확장해도 괜찮은건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거에요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해가지고 자사몰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이런 버티컬커머스에 입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냐면 제가 일단 알려드리는 방식이 인플루언서 아니구요 잘생겼다 아니구요 이쁘다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제가 이제 쇼핑몰 처음 할 때의 컨디션 저는 완전 그냥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알려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의 상황이 지금 뭐 인플루언서처럼 잘생겼거나 이쁘지 않으시다면은 이 방식으로 가야됩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시작을 해서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시고 그것들이 조금 적응이 되면은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로 버티컬커머스 확장을 하고 거기서 매출이 좀 어느정도 만들어졌어요 4-5천 정도 또는 뭐 7-8천 정도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때 자사몰을 확장해서 메타광고를 공부하고 SNS나 뭐 메타광고로 자사몰로 유입시켜서 판매를 하는 방식 그 방식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우륙 쇼핑몰로 컨셉이 정해졌는데 남자 옷도 올리면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안 좋은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표님께서 처음에 잡은 그 컨셉 브랜딩 이 방향이랑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여성우를 하고 있는데 남자 옷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옷이 남녀 공용 느낌이 아니라 완전 남자 쪽으로 치우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라면 사실 그냥 따로 쇼핑몰을 하나 만드는 게 맞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우륙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 피팅컷을 올렸는데 너무 핏한 제품 진짜 무조건 여자만 입어야 되는 제품을 올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컨셉에 맞게 잘 녹여내면은 오히려 메리트가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번째는 배송 외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거는 이제 대리발송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 대리발송 업체 같은 경우는요 대표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서 의류 사입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포함된 가격이에요 많이 질문 주시는 포인트가 그러면 픽업하는 도매처마다 금액이 붙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 대리발송 업체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 지금 제휴되어 있는 올빛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전부 다 합쳐서 3,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십 가격으로 전부 다 합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대문에서 사입하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사입해가지고 아침에 제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류팀 쪽으로 그럼 떨어지면은 검수 포장하고요 고객한테 발송하고요 발송한 거를 송장번호 전달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3,900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하나의 고객이 A라는 고객이 5장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3,900원 곱하기 5 해가지고 만 얼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 5장은 합포장으로 분류돼요 합포장은요 500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900원에서 한 장 뺐죠? 한 장 빼면은 이제 총 4장이 합포장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럼 4장은 500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에서 총 5,900원의 요금이 들어가요 한 사람이 5장을 시키면 택배비가 5,900원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해보시면은 올비풀피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다른 동대문 대리발송업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을 할 때 이제 엑셀로 이메일로 주고받고 또는 뭐 그렇게 할 텐데 올비풀피먼트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클릭클릭으로 바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송장번호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멤버십 회원이시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도매처에 주문을 직접 넣고 대리발송 업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동대문 사입부터 검수포장 고객 발송까지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올빗을 꼭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써도 되는데 이 대리발송이라는 시스템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로서 시작을 했을 때 택배 포장까지 내가 해버린다면은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 보내면은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님 시간도 다 돈이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동, 인건비 이런 거 다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하면은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이로 LG hokk 우선 신용 1 2 4 6 6